4 마이 핸들이 임프로버 작품이고 32카운트 포워드 프리미입니다. 3 오로신 6카운트 후에 9시 반영에서 리스타트 한 번 있습니다. 섹션 만들 때 보겠습니다. 오른발부터 워크 워크 오른발 포워드 라움 리커버 사이드 라움 리커버 오른발 워크 워크 뒤로 백셔프 가겠습니다. 오른발부터 백 스텝 백 락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이끄리킹 하시면서 스텝 홀드 오른발 앞으로 내리고 계시고 왼쪽으로 사분히 힌탄 하시면서 오른발 크로스 놓겠습니다. 왼발 사이드로 빠지면서 팔 스텝 하겠습니다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텝 사이드로 놓으시면서 왼발 오른발 카운트 1 2 3 4 5 6 8 7 8 8 섹션 3 오른쪽으로 사분히 힌탄 하시면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로 놓으시면서 스텝 사이드로 놓으시면서 스텝 사이드로 놓으시면서 크로스 오른발부터 백 백 포워드를 포스터 스텝 하겠습니다. 백 백 스텝 포워드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8 섹션 4 8분의 1 탈 하시면서 왼발부터 앞으로 내디드시고 다시 8분의 1 탈 하시면서 오른발 내디드시면서 왼발부터 살짝 콜라 오른쪽으로 오른발 오른발 리카운트 오른발 뒤로 스텝 해 하시면서 왼발 토 터치 가져오시면서 무대 중심 왼발로 옮기시고 그리고 오른발 플립을 했습니다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 다 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8, 7, 8 8, 8,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8, 7, 8 리스타트 6시 방향에서 스타트에서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8 하시면서 묶인신 왼발로 갖다 놓겠습니다.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7, 8 1, 2, 3, 4, 5, 6, 8, 7, 8 1, 2, 3, 4, 5, 6, 8, 8, 8, 8, 9, 9, 9, 10 1, 2, 3, 4, 5, 6, 8, 9, 10 1, 2, 3, 4, 6, 8, 9, 10